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는 어제 비행기로 마닐라에 들어왔구요. 제 친구가 한 명이 지금 여기 마닐라에 보니파시오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. 포르트 보니파시오. 거기 가서 친구도 만날 겸 잠시 들렀습니다. 그래서 여기 동네가 진짜 눈이 휘둥그레 질 정도로 정말 잘 사는 동네거든요. 치한도 되게 안전한 것 같고. 한번 제가 동네에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아요? 렛츠 룩아라운드. 저거는 스쿠버스입니다.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구요. 정찌고. 휴이 바탕. 이날의 동네 등이예요. 다음은 스쿠버스의 핑크. 트위스 파스테라운드입니다. 이 동네는 기계가 있습니다. 활용을 수용합니다. 그 아무튼 보니파시오. 이날의 repres IP가 가지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. 맥주 파스테라운드의 이준습니다. 마주파시오. 보니파시오. 안전히 다한것 같군요. 배추와 조각을 많이 받았어요. threw it just a little for him 375 라는 1,000 got 1,000 간 преступ 달라고 375 20, 9, 1,000 감사합니다 1,30, okay 1,30, right? okay, bye bye 특 Sutra こっち来 too きち Shaun irbaida ないでん きち Shaun irbaid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